물가 못지않게 서민들 힘들게 하는 건 고금리인데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다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에 나선 지 1년여 만에 0.25%포인트로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4번에 걸쳐 유례없는 0.75%포인트 광폭 조정을 실시했고 앞서서는 0.5%포인트 대폭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은 크게 감소한 물가 상승세와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소폭 조정을 예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구간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언제든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 시장이 아직 강력한데다 소비와 생산도 성장하고 있어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해도 한미 간의 기준 금리 차가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23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 촬영기자1호